최근 일본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5.0 이와태현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4일 일본 오키나와 대만 근처의 유나구니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상황을 보면 일본 북쪽의 동북지역과 남쪽의 오키나와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해저 화산 폭발 이후에도 규모 7 이상의 강한 지진이 일본의 동북지역과 남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듯한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11월 일본에서의 가장 큰 지진은 11월 11일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동북지역과 호카이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만에 해저 화산 분화가 올해 8월에 우과사와라 제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100년 전과 똑같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1월 24일 일본에서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이 지역의 큰 지진은 2017년 6월 25일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나가노현과 기후현 경계부근에서는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지진은 동북지방 이와태현 아바다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0일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3일에 미야기현 아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4일 이와태현 아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은 요나구니 섬 근해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일본 최서단을 위치한 섬이고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요나구니 섬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주둔지도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7일 요나구니 근처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10월 7일 요나구니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한 지 12시간 후에 10년 만에 진도호강에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